Giant Military Thriller Giant 희들어 산촌이 흥분을 다 줄 거 같다 잘해보자 고생해 화이팅 하하하하하 하핳핳핳 잘하자, 잘하자, 잘하고 있을 거야, 그럼. 저희 친해요. 너무 덥지 않아요? 이리 와. 저희 신인, 새로운 신인 막내.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 열, 세. 열, 세. 열, 세. 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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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마그마와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도망갔습니다. 소중히 형제위 로베스트를 터널로 달려들어가는 용병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지하 5.7m 아래. 마그마가 있습니다. 우리 지질학자 손예림 박삽니다. 이렇게 지질학자가 이해를 지속했습니다. 척축을 쫄 때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한쪽이 꺼내주시고 사다리로 소송하시죠. 주하석, 주하석! 어떻게 된 거야? 컷, 컷, 컷. 컷입니다. 컷입니다. 컷이야, 컷이야. 컷이야, 컷이야. 컷. 컷이야, 컷이야. 컷이, 컷이옥! 컷이옥! 컷이, 킹. 컷이옥! telefうん, 컷이옥! 생각이 띄울, 조심히! 아 자 이제! 캹척! 수영이가 무슨 착한 아저씨가 있잖아. 갑자기 대인하게 생각하고. 갑자기 대인하게 생각하고. 대사를 틀렸어요. 형 잡는 거 다 보여요. 어? 아 잇몸이 헷갈리네. 그러니까. 아니 말을 많이 해서 헷갈리네. 이거 다 비즈니스 하는 거야 지금. 엄청 내놓은 게 원래. 네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예요? 뭐를 거야? 아 수술수로. 아이고 앉았잖아. 뭐야 아니. 아. 도겐 수길도 지금. 아이고 꽃. 아. 왜 내. 그렇지.